칸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782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 층 더 올라가세요. 78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 시장요? 이 버스는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 784번 문제입니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지하 1층에는 표를 파는 곳이 없어요. 한 층 더 내려가야 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매표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786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시청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타면 안 돼요. 길을 건너서, 602번 버스를 타세요. 감사합니다. 787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버스가 안 와서요. 그러면 지하철로 오셨어요? 아니요. 택시를 탔어요. 788번 문제입니다. 서울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789번 문제입니다.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보세요. 790번 문제입니다.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요.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791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792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방이 두 개 있는 집을 구하고 있어요. 부엌도 있어야 하고요. 아, 마침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어요. 아, 마침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어요. 집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793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794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4시인데요. 아, 그래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795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제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겼는데 그 후부터 허리가 아파요. 796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주말인데 표가 있었어요? 친구가 예매해 놓았어요. 797번 문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798번 문제입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해요. 늦지 않게 가세요. 799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이 티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만 원이에요. 800번 문제입니다.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